자 일단 여보 여기 나가죠 동굴 다음 한군데 남은 곳을 마지막 그 한군데 남은 곳을 뒤져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다섯 곳을 뒤진 것 같거든 내가 여긴가? 어 뭐야 아유 그것도 그것도 안 돼 오케이 표시도 안 돼 빨간색으로 미니베베 무서운 자식들 자 여긴 됐고요 여기 가봤고 자 레인저지부 독수리 단검의 끝 벌연진강 이쪽으로 가서 저기로 한 번 확인해보죠 이것도 한 번 빨리 고쳐야겠는데 거의 달면 내려가면 안 돼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저 위쪽인 것 같애 내려가면 안 돼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저기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뭐하고 계시죠 두 분 다 뭐하고 계실까 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 FEW 여름은 똑같이 저기로 한 것 같은데 스티팩 10개면은 쓸만한게 쪼금이 아닌데? 좀 많네요 스티팩 10개면 돈..육 돈육이면 돼지고기겠죠? 뭐야 이거 매우 어려움이잖아? 야 이런것도 있었네? 뮤직비디오 들어가있나? 보통 이런거 열어보면 별거 아닐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열어볼까 잡지 하나 먹어주고요 응? 아.. 아..정말 백자리는 진짜 샤워기를 물 맞추듯이 돌려야돼 아니지 샤워..샤워기 물 물을 정확한 온도로 맞추는건 헌팅라이플이냐 별것도 아닌거 너..다리에..이건 뭐냐? 아.. 어..여기 만왕 쌍안경과 맥주가 있는거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었나보네요 여기도 동굴일수도 있을거 같은데 여기도 동굴일수도 있을거 같은데 여기도 동굴일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 어? 이거..이 위쪽이라.. 발견이 안되나보네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길이.. 이쪽에서 점프점프해가지고 올라가면 아.. 오케이 단검의 끝 단검의 끝이 왜 단검의 끝인가 했더니 뾰족한.. 곳이군요 여기 뾰족한 곳이라 단검의 끝이구나 근데 들어갈 곳은 아니네요 버징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데가 그.. 그건가? 걔가 갔던 살던 동굴의 표시인가? 반대편이군요 자.. 자.. 버징강 보트가 있는데요 어.. 캣? 어.. 컴뱃 붉은.. 급행.. 도어 여기도 한번 가보죠 아 여기는 근데 그거지 여기는 확실히 아니고 남쪽 통로? 또 아니고 다 동굴인거 같애 원래 야영지 야영지 여기도 아니고 여기 소나무만 터널 이쪽.. 야구의 동굴 분묘 소나무만 터널 쪽으로 가보죠 아.. 또 저기있대 아니 저기 어디있다는거야 어? 됐네요 일단 여기서부터 가보죠 분묘 이렇게 해서 근데 저쪽에는 없었던거 같은데 동굴이 이게 끝인가? 근데 생존자의 물품 생존자의 물품 다섯갠데 하나가 더 있을텐데 포그리안님 쌍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덥군요 주말인데 깨끗한 물창고 창고인데 동굴같은건 없네요 주변에 오 쇼1203님 어서오세요 야 여기 동굴이 이게 마지막인가? 하나 더 있을거 같은데 정말 마지막인가요? 근데 어 마지막인거 같기도 해요 근데 생존물품이 하나가 어디가 숨겨져 있었던거 있을거 같아 뭐 그건 둘째치고라도 어차피 가보지않은곳은 다 가볼생각이니까 어 잠깐만 여기 여긴데 뭐야 여기가 안녕하세요 여기구만 그 다음에 북묘 이쪽으로 쭉 가면 되죠 두지간만 지내자 너무 어둡다 이제 좀 밝게 보이네 봄묘 자기네들 어 어 일흥님 어서오세요 조상들이 살던 곳이래 이곳에서 살았었나 보구나 요고추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여기도 그런거 아니고 야호가의 동굴 야호가 나온 동굴은 좀 나중에 가고 아니 헷갈려 소나무만 터널 이쪽인가 이쪽 저 Państ being 귀여워 혹 날라가고 싶다 게스트팩을 달고 저 멀리 하늘로 아 너무 덥다 땀이 날랑말랑 날랑말랑 하고 있다 이미 얼굴은 기름에 떡이 져서 오 오 잠깐 크다 이럴때를 위해서 샷건 타나는 좀 아껴놔야 돼 여기는 아닌거 같은데 여기는 아닌거 같은데 나머지 하나의 생존가방이 어디있지 어디있는거지 포기할까 어차피 포기해도 여기저기 다 다녀오긴 해야되지만 아하 이런곳이 있었구나 왠지 여기는 DLC가 끝나는 곳일거 같은데 안간데 안간데가 어딨지 반쪽 쥐동굴 음 캠프 슬픈 분족 야영지 애벌레 언덕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지금 선택을 해야되는데 어 사실 전투하는 쪽으로 이미 마음속은 결론이 났습니다 도망가는거 보다 근데 어떤식으로 가든 근데 어떤식으로 가든 이게 얘네들이 크흫 참 구댄니까 정말 잘됐다 이런 엔딩이 없을거야 내 기억으로 어떻게 좀 나쁜쪽으로 어 뭘 뭘 선택하든 빠졌던거 같애 조금씩은 아예 빠지는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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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쟤 누구있는거가 어 오 겁나 빠르네 어오 겁나 빠르네 저 여기 발견된거 아닌가요? 어 승품 분족 야영지 부족 야영지인데 별로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흫 흫 어 어 어 어 전투중이라는데 전투중이라는데